안녕하세요 위드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의 6주년 기념 MD 해피 트와이스의 원스데이를 마저 언박싱 해볼건데요 2탄으로 돌아온 트와이스의 6주년 기념 언박싱 함께 봐주실거죠?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MD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트 셔츠, 트레이딩 카드, 복램프, 체인 팔찌, 시리얼 볼, 포토카드 데코 세트 핸디봉 제트, 칫솔 살균기, 마지막으로 러블리 향기 패치입니다 먼저 스웨트 셔츠입니다 앞면에는 1020이 적혀있고 목 뒤에는 트와이스 6주년 문구가 박혀있어요 소매에는 트와이스의 데뷔 연도가 적힌 로고가 있답니다 사이즈는 라지와 엑스라지 두가지로 되어있고 추워지는 날씨에 맞춰 기모 원단으로 되어있어요 정말 실용적인 굿즈인 것 같아요 다음은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전체 55종 중 스페셜 한 장, 일반 4장으로 총 5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반짝반짝한게 정말 스페셜해 보이네요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있다니 당장이라도 55종을 모두 모으고 싶을 것 같아요 다음은 북램프입니다 책 모양으로 된 조명인데 무드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쪽에는 트와이스의 단체 사진이 있답니다 한번 켜보았어요 은은한 불빛이 정말 예뻐요 다음은 체인팔찌입니다 트와이스 6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앞에 새겨져 있어요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실제로도 착용하기 좋은 패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은 시리얼볼입니다 포토카드 한 장이 함께 들어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새겨진 문구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자꾸만 사용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더 영롱하고 예쁘답니다 다음은 포토카드 제코 세트입니다 멤버당 한 장씩 총 9장의 포토카드와 프레임 3종 그리고 스티커 2종이 팀케이스에 들어있는데요 스티커는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 예뻐요 각기 다른 프레임이 들어있어서 포토카드를 꾸미는 재미도 있답니다 다음은 칫솔 살균기입니다 포토카드 9종도 함께 들어있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트와이스의 칫솔 살균기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칫솔에 물기를 털어준 뒤 살균기에 넣고 커버를 닫으면 UV LED가 점등되며 살균이 시작됩니다 살균은 3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빨간 불빛이 나오고 불빛 개수에 따라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충전이 완료되면 불빛이 녹색으로 바뀐답니다 살균기가 동작 중이라면 LED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살균이 완료되면 LED가 다시 꺼집니다 만약 살균 중 LED를 끄고 싶다면 뚜껑을 2회 열고 닫아주세요 다시 LED를 켜고 싶다면 뚜껑을 다시 2회 열고 닫으면 됩니다 단, 건조 기능은 없으니 살균하기 전에 꼭 칫솔의 물기를 털어주세요 무게도 가볍고 한 손에 쏙 들어와서 휴대용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러블리 향기 패치입니다 마스크 사용이 잦은 요즘 더욱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을 열면 두 가지 디자인의 향기 패치와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향기는 시원한 민트향이 나요 이 디자인은 트와이스가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트와이스의 귀여운 매력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트와이스의 6주년 기념 해피 트와이스 온 워스데일 MD를 모두 언박싱 해보았어요 종류도 디자인도 모두 다양한 굿즈가 출시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트와이스의 6주년 기념 MD는 미드 드라마 공식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신상 MD 소식도 받아보세요 그럼 안녕